전문의가 부족해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세종충남대병원이 응급실 의료지원을 위해 파견된 군의관 2명의 교체를 세종시에 요청했습니다. 병원 측은 파견된 군의관들이 환자치료나 차트 작성은 할 수 없고 환자 동의서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며, 응급실 전문의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세종충남대병원은 응급실 전문의 15명 가운데 8명이 병원을 떠나 지난 1일부터 응급실에 야간진료를 중단했습니다.